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지금 시간이 몇시야 벌써 9시잖아 이거 늦었다 회사에 늦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보 이제 있나면 어떡해 추구 시간 더 듣는디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밥 못먹고 갈거 같아 나 먼저 추구할게 미안해 빨리 가요 늦지말고 우리 또 가자 요리야 아 빨리 가 빨리 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늦은건 늦은거야 편하게 가 야 애들아 오늘도 애들아 오늘 학교갈때 뉴스보니까 흉유한 소문이 돌더라구 어떤 소문 이상한사람은 따라가면 안되 알았지 알지 사탕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된다 따라가야지 맞아 사탕은 따라가야돼 따라가면 안된다고 아 어쨌든 이따가 퇴근하고봐 안녕하겠습니디다 동료 보이스피싱 으으으으으으으으 아유 이제 나만은 휴식시간이구만 뉴스나 보면서 시간을 때 와야겠대 우리도 뭔뉴스가 나오나 보이스피싱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아 요즘 보이스피싱 그렇게 유행이야? 아 요즘 참 흉흉해 세상이 우리 봄수랑 유르류도 큰일 안 났으면 좋겠는데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수상 뭐야 봄수 너 왜 학교 안 가고 벌써 집에 왔어? 왜 왔어? 왜 왔어? 너 학교 땡땡이쳤지? 아니 가방 놓고 왔어 빨리 학교 가 봄수야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오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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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야 웬 전화지?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당신 아들 팬티만 입고 학교 간 거 맞죠? 아니 뭐 그런데요 지금 당신 아들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당신 아들이 저와 지금 함께 있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아들 잘 키워주세요 끊어요 네 잠깐만 이상한 사람이야 웃긴 사람이네 봄수 방금 전까지 집에 있다 나갔는데 뭐야 뭐 하는 인간이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? 이거 그 유명한 방금 뉴스에서 본 거? 이따가 가족 회의에서 말해야겠어 아니 봄수가 집에 안 들려가지고 이제 준비물 안 놓고 갔으면 큰일 날 뻔 했잖아 아우 오늘 아우 회사에서 일할게 너무 많네 오우 이거 이거 서류하고 아 맞다 김사원한테 이거 아우 김사원 아 이거 이 서류 이거 빨리 부장님한테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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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사원 잠깐만 거의 전화가 오네 아우 아우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혹시 요로르 아버지 본인 되시나요? 어 스 어어 분홍색 머리에 토끼기 핀을 꽂은 어여쁜 따님이요 어어 으이 그런데 말투가 왜 그러지 어 그..그런데요 그..그쪽 따님이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어어어 어 혹시 학교 선생님이신가 아 선생님이시..세요? 어 선생님은 아니고요 그 세간에서는 저를 흔히 납치범이라고도 으아잇! 네에? 납치범이라고요? 어어? 그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요로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어 어어 잠시만요 그..혹시 그러면은 어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리도 옮기고 어어 혹시 그러면 알겠슨 제 딸은 안전한가요 지금? 어어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어 지금은 안전하지만 요로로 목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찹쌀떡 아..요로로요 예야 목소리 한번만 들려주겠니 찹쌀떡 여보세요 아빠 ㅋ 아니 어 내 딸 목소리야 어어 이럴수가 어 어어 어어어 제 딸이 저를 잡히는 게 맞군요 어 어떻게 달릴 수 있죠 요로로를 어 빨리 알려주세요 제발 해치로 아는 말 잘 들으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화는 절대로 끊지 마세요 아셨나요? 전화 끊지 않을게요 두번째는 경찰에 신고하면 댁 따님의 모가지를 꺾어버릴 겁니다 그럼 안돼 알겠어요 정말 절대로 신고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요르르시의 몸갓으로 1억을 당신 회사 옆 골목에 현금으로 인출해 가방에 넣어두세요 1억 1억 1억은 없는데 1억 없어요 저 그건 그쪽 사정이구요 이 세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댁 따님의 모가지는 안전할겁니다 잠시만요 일단 1억을 한번 제가 구해볼게 아니라 끊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제발 알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지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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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회사 밖에 나왔고 절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구요 지금 현금 인출기 가서 돈을 확인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1억 빨리 뽑아주세요 정말 1억만 드리면 저희 딸은 안전하겠죠 아 당연하죠 1억만 주신다면 당신의 딸은 모가지는 안전합니다 하필 왜 나 이러니 지금 현금 인출기에서 볼게요 띡띡띡 2만원이요 근데 2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 딸 그냥 어 그냥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희 딸 아직 7살밖에 안됐고 아직 유치원도 유치원밖에 못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가야되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아 그 되게 따님이 상당히 이쁘신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아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늘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 제가 그럼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제가 갚아볼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뭐 사채업자 같은 사람한테 한번 빌려보세요 아이 사채업자 어 뭐야 전단지가 있잖아 언제든지 돈을 빌려드립니다 사채업자 옆 지하상거로 오라고 어 어 저기 아저씨 예 여보세요 제가 1억을 지금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참 기쁜일이군요 지금 전단지를 봤는데 지금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만 좀만 기다려보시겠어요 제발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러고 금방 만들어 올게요 일단은 제가 전화 끊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돈을 빌려야 돼서 알겠습니다 절대 신고 안할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대신 안 걸면 따님 모가지는 없습니다 제발 알겠습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아 이런 이러면 안되는데 아 돈을 빌려야겠다 어쩔 수 없잖아 아 어 여긴가 돈을 빌려드립니다 사무실 어 여긴가 보다 오오오 되게 무서운 사람들 되게 많네 어 어서오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고객님 아 제가 지금 급돈이 필요해서 1억 정도만 빌리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일이 아 그러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어 그래요 얼마가 필요해서 오셨나요 저는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지금 많이 급해가지고 네 하 1억이요? 네 1억 1억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네네 어 대신 저희 회사에서는 한달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3달 안에 갚아야 하구요 오오 그래요? 3달 안에 갚으면 되는건가 1억을? 네 네 대신에 3달 안에 안갚으면 큰일날수도 있어요 어 아 그래 일단은 아 아 아 저기 그러면은 3달 안에 갚을테니까 1억을 빌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에 도장만 찍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1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신체포기각서 어 신체포기각서라는데요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3달 안에 돈 못갚으면 신체포기하는거 아니에요? 아 그거는 말이죠 어 어 어 아 꼭 갚을게 아 아 아 아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갚겠습니다 이제 1억 가져가시면 되구요 아 감사합니다 꼭 3달 안에 갚을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쩌기 좋지 신체포기각서를 쓴거 같은데 아이 일단 어쩔수 없지 일단은 빨리 아 전화를 걸어야겠다 나 지범한테 뚜루룩 뚜루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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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인가요? 네네네네 1억을 빌렸어요 지금 아 그러면 말이죠 네네네네 회사 옆에 회사 옆에 1억을 놔주시면은 제 동료가 갈테니까 1억 놔주시면 됩니다 아 회사 옆에 상자에 넣으면 되는건가요? 아 그렇습니다 회사 옆에 상자 준비해놨으니까 거기다가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절 진짜로 우루루룩 보내주시는거죠? 그러면? 저희 딸을? 아 그럼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지금 1억 놓고 놓았으니까 제발 이거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잖아 이거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우리 딸은 이거 그래도 어 저사람인가? 저사람이 손을 가져가는거구나 $22 1억이 어디 흠 음 정말로 들어있구만 흐흐흐흫 저사람이 1억은 이제 내꺼야 아구아구 우리 딸이 도대체 어디있을까 흐흐흐흐흥 어 어 오요루야 아아아 깜짝이야 아빠 뭐야 회사 안가고 왜 여깃속이 싫어해 요리야 정말 다행이야 니가 진짜 돌아왔구나 정말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빠가 오늘 이따라 왜 이럿샤 나 진짜 이 미치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온 건데 왜 그래 갑자기 아빠 아빠 이상해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리야 너 납치 당하다가 지금 아빠가 지금 간신히 돈을 주고서 다시 너를 풀어준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섭지 않았니 요리야 나 얼마 훔치겠는지 몰라 무슨 소리야 아빠 꿈꿨어? 아니면 어디? 아빠 요리는 거 아니야? 아니면 더위 먹었나? 아 왜 그래 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갔잖아 아빠야 빨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이때까지 유치원 유치원에 있다 왔는데 뭐 유치원에 왔다 왔고 이상한 사람이란 건 죽지도 않았어 지금 나한테 있어서 아빠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거든 어 참 어 뭐야 그럼 내가 받았던 전화는 도대체 뭐 뭐 뭐 뭐 뭐지 어? 아아아아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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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 경신 쏘죠? 아무래도 제가 오늘 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상한 전화가 오더니 저희 딸이 납치되겠다고 하더니 1억을 요구하길래 1억을 줬는데 저희 딸이 멀쩡하게 있는 거 있죠 아무래도 사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다려 보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어 어떡하면 좋아 아 어 어 또 왜 그러는데 대체해 더위버스 엘로 보이스 보이스피싱이 뭐야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음 뭐하고 있어 여기서 전부 다 엄마 보이스피싱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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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스피싱? 아 그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야 아 맞다 오늘 엄마도 있잖아 어? 뭐 봄수랑 같이 있네 어쩌고저쩌고 전화와가지고 엄마 보이스피싱은 거 딱 눈치채고서 돈 달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전에 막 응? 그냥 데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보이스피싱이 엄마를 안 당했어 아 아 사기구나 응 사기치는 거야 사람 가지고 아 아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오늘따라 어 사실 말이야 아 내가 오늘 회사에 있는데 음 흠흠흠흠 내가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야 응 근데 자기가 요루루를 납치하고 있대 그래서 1억을 요구하는 거 있지 그래서 오늘 그게 줬어요 설마? 에이 말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집에 1억이 어딨다고 그치? 만점 만점 아 내가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1억을 빌려서 1억을 줬더니 그 뒤에 그 뒤로 사기인 거 알았지 뭐 야 에휴 여보 농담 때 잘하는데 우리 집에 무슨 사채야 흐흐흐흐흐흐 내가 근데 빌렸어 거짓말 찌지마요 아 어떡하면 좋지 여보 진짜라고 진짜로 진짜로 내가 요루가 납치 나간 줄 알고 1억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갈 거면 때려쳐 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얘들아 어떡하면 좋지 여보 우리 그럼 뭐야 거짓된 거야 또 거짓했어 아 아 진짜야 아 아 우리집 망했네 어떡해 아 어떡하면 좋아 아 거지당 아 커지다 커지고래 진 감사합니다.